오늘은 여자친구가 결혼자금으로 3천만원 모아놨다고 하면 도망쳐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한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도에도 여자들 결혼자금은 3천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말하며 3천이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결혼할 때 3천만원은 모아야 하고 나는 천만원도 못 모았어 라면서 3천을 주장했으며 2015년도에도 여자들은 평균 결혼자금 2천에서 3천이면 되겠지? 라며 3천만원을 주장하고 2017년도에도 여시들 돈 얼마 모았어? 나 이제 3천만원 모았는데 더 이상 안 모으고 펑펑 쓰려고 결혼자금 3천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한여평균 3천만원을 모았으니 더 돈을 모으지 않겠다 선언한 여성들 2018년도에도 결혼을 안했는데 결혼자금으로 영끌 3천만원이라 주장하는 여성들 2019년도에도 결혼자금으로 3천만원 모아놓았다고 말하는 여자들 2020년도에도 결혼자금 2년 바짝 모아서 영끌 3천만 출고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2024년도에도 결혼자금 3천이면 충분하다는 우리 한국여자들 우리 한국여자들은 물가상승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지 몰라도 남자가 집은 무조건 해와야 하지만 여자는 3천만 가지고 와도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돋게도 우리 여자들은 어디서 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3천만원만 모아놓은 걸 자랑하곤 하는데요 여자가 3천만 모아왔다면 그냥 걸러야 하는 이유가 딱 보이시죠? 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재밌는 비교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결혼 가능할 것 같아 진지하게 말해줘라고 말하는 구급공무원 한국여자를 보겠습니다 남자는 40살의 대기업을 다니고 모은 돈 4억에서 5억을 모았습니다 여자는 38살에 구급공무원이고 모은 돈은 3천만원이죠 38살 먹고 3천모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여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귄지 7개월 남친에게 모은 돈 솔직히 다 말하고 결혼 이야기 해보고 싶다 내가 돈을 못 모은 이유는 박봉이라 못 모았고 남친이 스킨쉽도 안하고 잠도 안 자준다 이거 왜 그러냐? 나는 레전드 발언을 하는 우리 38 한국여성의 모습 그녀의 모은 돈을 보고 수많은 정상인들은 왜 그 나이 먹도록 돈을 그따고밖에 못 모았냐 물어보는데 여행 다니고 자취하고 친구들 만나느라 그랬다는 우리 레전드 한국여성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됐다는 우리 한국여성 그녀는 공무원 10년 차까지 화끈하게 안 모으고 다 쓰고 다녔다고 이제 와서 매달 100씩 모은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급하게 변명을 쓰게 되는데요 내가 경제관념 없이 펑펑 쓴 거 후회하고 잘못된 거 안다 그래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돈 모은 거다 남친이랑 결혼하면 경제권을 맡길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결혼 못할까? 라는 진짜 개레전드 말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한국여자는 자신의 벌레 같은 경제관념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경제권을 맡겨준다고 선심쓰듯 말하고 있으며 다른 남자들에게는 설거지가 통하지 않자 이제 와서 부랴부랴 정신 차린 척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자들에게 결혼 자금 3천만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20대에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 만나면서 유럽여행 오마카세 허버허버 다니다가 30대가 되고 나서 남자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제서야 정신 차렸다노 같이었냐 이제 갓생 살면서 저축 많이 할 거다노라고 말하며 이제 와서 허버허버 모은 돈이 영끌 3천만원이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의 여자친구 나이가 26살 정도가 아니라 30인데 모은 돈 3천이라면 제발 결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내가 아니라 짐덩이라 불러야 하는 거고 꼴랑 3천 들고 오고 몇 년 뒤에 아파트 공동명예 허버허버 시키는 게 그녀들의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 과거부터 여성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3천만원만 모아가고 있다는 재밌는 사실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믿고 거르는 모은 돈 3천만원 마통론